대구시가 2022년도 신규 공무원 채용규모를 874명으로 확정하고 직급별 선발인원과 시험일정 등 세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의 올해 선발인원은 7급 16명, 8구급 848명, 연구지도직 10명 등 24개 직류 874명입니다. 공직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균형인사 확대를 위해 구급행정, 세무, 사회복지 등 3개 직렬에서 장애인 32명, 저소득층 17명을 채용합니다. 보훈청 추천 취업지원대상 구분 모집으로 운전직 2명,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공업시설 등 기술직렬의 8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구급행정직분 시험 선택 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의 고교 과목이 폐지되고 직류별 전문 과목이 필수화됩니다. 시험 관련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시험 정보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